아 노웨어 활동 끝나고 처음으로 이제 캐나다를 다시 오게 됐는데 캐나다 공기가 너무 많네요 오자마자 비가 와서 솔직히 아쉽지도 않아요. 역시 벤쿠버. 역시 벤쿠버. 비가 많이 옵니다. 오늘은 감자탕. 오늘은 감자탕이라고 하십니다. 내일은 순두부찌개. 순두부찌개. 이게 엄마가 쓴 메뉴거든? 엄마가 이렇게 메뉴를 준비해놨답니다. 보이시나요? 짜잔! 짜잔! 방금 엄마의 정성. 누나의 정성입니다. To do with Kevin. 다 먹는 거야. 케빈의 벤쿠버 휴가 일정. 아주 꽉꽉 채워놨습니다. 최대한 벤쿠버 골고루 더비 분들과 함께 만나보실 수 있게 계획을 짜봤고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제가 기대됩니다. 후! 바이! Look at the mountains. Look at the mountains. Look at the mountains. Look at Kevin. 여기에는 쿠키틀람이라는 도시에 이런 집들이 있고요 너무... 맑은 공기... 오랜만에... 쉬어서 너무 좋네요 물론 마스크는 끼고 있지만 너무 좋네요 이야~! 체리! 셋! 셋! 휙!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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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리, 하이! 체리, 하이! 체리, 하이! 체리, 체리! 체리, 체리! 체리, 일로와! 실내에서 조금 놀다가 나왔는데 여기들을 여기서 안 해주네요 체리, 셋! 셋! 손! 셋! 저쪽 손! 저기 손! 비! 비!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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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날씨가 계속 전날에 다음날 날씨가 어떤지 확인하고 있는데 계속 비 온다고 예상을 하지만 지금 날이 다가오면 비가 계속 안 오다 남더라구요 원래 더비를 모으고 다니는 더보이즈였는데 다음 가구려구요 우리 갖다 가고 있어요 Hi, Cookie! 오오오오오 근데 Cookie이 신어인 것 같아요 Cookie~~ Cookie... 하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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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азыв다 하이하 하이안 하이하 메디터 렌이예요. 와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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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왔습니다. The climbing gym! Woo! Alright, here we go. Hello everybody. I'm sweating. B0부터 B2까지 흐놨는데, Rock climbing, Vancouver. Very tired. Peace. 오늘 비가 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올렸던, 트위트에 올렸던, Tim Hortons Ice Cap. 궁금해서 더비들에게 물어봤었는데, 오늘 원조를 드디어 먹으러 갑니다. Tim Hortons! Apple Brider! So today, we are having a family outing. We are going to Mr. Eric Nam's concert. Okay, we are here. Vogue theater is right ahead. My family is very excited. They are very excited. The weather is not great. It's raining. It's raining. It's raining. It's raining. It's raining. Alright, so I'm at the front desk here. And Eric saved the sport tickets. In VIP tickets. Can't wait to see you. Guess what it is! Hi! Hey guys! Welcome to Vancouver, sir. Thanks for coming to see me, Kevin. Thanks for having me. Can't wait to see you. On the stage. I haven't seen you in forever. When's the last time I saw you? Was that a podcast? That was... A year and a half ago? Sheesh. Podcast, yeah. I hope you all are doing well. Thanks for coming, dude. Enjoy the show. Thank you. Thank you. Mmm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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should know better. But mama said. That good in place. Always. Take time. Bring my love. Sooo. In a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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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my heart hasкам gone on. After ordering a concert, It's where my heart is Bye to mom. I opened the club because it's respite. I cannot stop praying. Bye to mom. 더비 보고싶어요 여기서 더비 앉고 더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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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고 내가 저기 앉고 저기 무대 있으면 더비 하이 너무 더비들 앞에 공연하고 싶고 더비 빨리 상황이 좋아져서 소리 지르면서 한 분간에 있는 날이 빨리 왔을 때 플리즈! 브런치 식당인데 요즘 되게 신기한게 메뉴를 이렇게 QR코드로 하더라구요 QR코드를 찍고 제품으로 메뉴 확인하고 주문을 하는데 어... I'm having some eggs benedicts so excited and they're locally caught crabs, right? Canadian crab on top of eggs benedicts it's what I've been craving I love me my breakfast foods and on top of that we've got Vancouver toppings so yeah I will show you when it comes out eggs benedicts Oh my gosh Can we look at this? Zoom in on this stuff Hooo Can we have these? Yes! 초콜릿 초콜릿 이런 초콜릿 초콜릿 및 아이스크림 파는 곳이 있는데 되게 맛있어요 아이스크림 수제 초콜릿도 엄청 많아요 보라색 테마가 윌리완카 철거 초콜릿 공장 느낌 나서 뭔가 어렸을 때 많이 왔었는데 여름에 아이스크림도 많이 먹고 1907년부터 있었던 브랜드인데 꼭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날씨가 많이 좋아져서 시내 쪽으로 가고 있는데 과학 박물관인데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벤쿠버 하면 딱 아이콘인 건물인데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보일러가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만약에 제 사클이 공개된다면 저는 여기서 찍은 사진이 커버아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이 스팀 곽 서프리니 지난 3년 전에 스팀을 찾기 위해 스팀을 찾기 위해 스팀을 찾기 위해 스팀을 찾기 위해 스페이inson 스이 heavenly 스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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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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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one more employees Oh its name, omg 에넥슈옥이라는 미니 피규어인데 강 가면 좀 더 큰 에넥슈옥 사람 모양의 돌 쌓인 게 보일 텐데 길 찾기 위해 쌓는 경우도 있고 먹을 게 많이 모여진 장소를 표기할 때부터 쓰이고 뭔가 단합력 그리고 우정 그런 심볼리즘이 있는 에넥슈옥입니다 되게 귀엽지 않아요? 되게 귀엽 근데 진짜 강에 가면 돌을 쌓아놔요 이렇게 흐르는 물 사이에 저희 꼭 벤쿠버에서 콘서트 하게 되면 제가 이 보일로그에 담긴 곳들 꼭 한 번씩 찾아와주시길 바라며 너무나도 예쁜 곳들을 더위 분들에게 공유해주고 싶어서 알려주고 싶어서 언젠간 꼭 같이 함께 옵시다 내 머리가 그 글로벌 케빈 문 그 글로벌 하하 2010년 공개올림픽 때문에 지어진 올림픽 칼드론인데 매 올림픽 또 다시 볼 때마다 불을 켭니다 이렇게 그래서 올림픽 2022 베이징이 일어났는데 지금 시작됐어요 그래서 올림픽 칼드론을 열어놔요 그치! 그치! 너무 밝혀요! 오늘 아주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벤쿠버 시내의 예쁜 곳들도 볼거리도 많이 보고 내일은 위슬러 가까운 로키 마운틴 산 곤돌라도 타고 겨울다운 액티비티를 하고 또 동계올림픽 시작해가지고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너무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아무튼 좋은 하루 안녕하세요 어... 아침이 또 밝았습니다 오늘은 일찍 가족끼리 윗슬러 쪽으로 올라갔는데 그 전에 시트 스카이 곤돌라 곤돌라를 타고 아주 강과 여러 산 바다 넘어가지고 빙하도 보이는 곤돌라를 타기로 했습니다 지금 가는 길인데 너무나도 예뻐요 지금 코코에서 내려오는 물이랑 끓이는 동물이 위에 있는 빙하에서 녹아서 내려오는 물이랍니다 벤! It's so pretty! 진짜 돌멩이들 보면 빙기도 하나도 없고 The water is so clear There is no algae on them It's constantly running water But it's very beautiful 너무 아름답습니다 개하자다오! 오케이 찬바람이 불어 움츠리로 끓여 널 기다리면 이곳은 여름에 서여있는 눈 그 위로 네가 걸어와 웃었지는 않 사들이 사들이 내려 너 하나로 내 세상에 녹아내려 너와 나 사이 닿은 너의 최고니 나의 맘으로 번져 오 요 요 태블릿 아 좀 춥죠? 나의 맘으로 만들고 케빈의 금손의 유저는 과연 엄마 것인가 아빠 것인가 엄마 것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멀리 더 가리려고 하는거 아니였지? 나는 무섭다 보리니까 곤돌라 이입니다 자, 티켓을 얻었고, 마이크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우, 거의 다 빠졌어요 와우 흥개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일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보이네요 아쉬운 건 빗방울 때문에 안 보이는 점 도착했습니다! 내리는 곳! 정낙대를 보러 가볼까요? 오 마이 가아쉬 뭐? 이거 진짜 미쳤어 물이 부서지나요 지금 다 얼음이에요 안에서? 아니, 다른가가 다 얼음으로 가볼까요? 네, 다른가 다 얼음으로 가볼까요? 너무 무서워 생각보다 안 춥고 되게 올라오는 길을 제가 작다는 걸 깨닫게 되는 트랩이었는데 날씨도 너무 딱 적당히 안개껴서 더 이쁘고 너무 행복합니다 문간의 퀄리티 타임 9카드가 다 덮고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좋은 게임 아무것도 없지 누나와 가자랑이 있다 안녕 오오오오 아무것도 없지 근데 숫자 이거 밖에 없어 35까지만 가져가야 해요 수 없잖아 가져가야지 안 가져가 안 가져가 안 가져가 폭탄이다 폭탄이다 나 가져갈 거야 엄마 안 가져오면 나 가져가 거짓말 그런 말 하지 귀엽시 26 25 24 23 10 9 8 7 6 6 4 32 32 9 10 59 59 10 12 14 15 14 15 15 15 15 1등도 안 했는데 일단 아주 재밌는 게임 엄마 아빠 게임 열심히 할 줄 몰랐는데 꿀벙까지 때리시네 재밌는 게임 no thanks 추천해드립니다 웨슬러에 왔습니다 이곳은 2010년 경계올림픽 때 세워진 올림픽 고리 를 찾으러 갑니다 여기 오시면 오게 되시면 숙박하고 잠도 볼 수도 있고 쇼핑도 할 수도 있고 스키 탈 수도 있고 스케이트도 탈 수도 있고 여기 할 수 있어요 그치! 올림픽릉이! 여기가 경계가 되니까 가르침을 가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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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브랜드가 입장에 있는 아이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가져가실거에요 왜냐하면... 마이카인데... 근데 아이카가 맛있어서 그래서 내일은 먹으면 안 될거에요? 아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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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윗슬러밖에 없는 아이스크림 브랜드인데 MD까지 있어요 Look at the fluffy cow So fluffy We'll get the PEI Blueberry and the Wowie Cowie So it's a blueberry and then a Wowie Cowie? Yeah, two separate ones Cow's? Cow's ice cream This is a PEI Blueberry, Prince Edward Island Blueberry You know, it's just so good It's actually really good It's like the teensy tiny blueberries We've been here before but now it is night time The Olympic rings are lit up And we are going to see if we can go skating There's so many children We are going to see if we are going to see a new one We are going to see a new one I'm remembering everything I remember everything But, it's been night's night It's so pretty It was a day It was a nice day 너무 힘들었고 이곳은 이곳에 출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곳은 하루 종일의 끝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Whistler 한 번 놀러 이곳을 추첨합니다 굿나잇 기분도 이상해 baby 너의 손을 잡고 걸었던 어제 환상 같은 순간이 내게 허무한 지금보다 멀멀 현실 같으니 말야 나만 아는 듯해 숨 많은 길만 그때 우린 이루어진 걸 바라라 이루어진 걸 이루어진 걸 이루어진 걸 여러분 제가 아저씨한테 그녀에게 좋은 카페 어떤 카페에 있는지 그녀는 많이 좋은 아침 하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늘 저녁을 밖에서 전달하지 않고 멈추를 하거든요 아침에 옮겨서 다음 시기에는 안 вопрос. 그래서 저는 뭐 하는지 하고 정말 컨 הה베깐한 아침에 이렇게ayan 이쁘는 제 아메라칸이나 김ortons 안주와 compte 엄청난 거 같은데 지금 안 designing 오, 커피 너무 맛있어